다듬이 방망이요. 조금 많이 나가지. 다듬이 방망이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고! 뭐야? 꼴이 우습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플레이어. 오! 오! 무슨 소리 중기 치기겠습니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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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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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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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 저걸 친다! 저걸 친다! 아니. 신수 옛날에 나무젓가락으로 친 적 있데요. 이게 뭐냐고. 야 그러면 방망이로 주면 되냐 조그만 거라도. 이쑤시개 같은 거 없어 이쑤시개. 야 수비할 때 쓸 수 있는 거. 형 앞으로 앞으로 앞으로. 아 세훈이다. 네 레벨. 홈런을 투표하는 자. 홈런을 투표하는 자. 홈런을 투표하는 자.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어이. 어? 어? nothing. 이건 그냥 이렇게. 무슨. 이게 뭐야. 세헌이도 뛰면서 민망해 하네. 유현진 선수가 홈런히 맞았다. 야 세연아 이제 이거 이거 줘야지. 이럴 있던 손. 세연아 너무 분명하지? 너도 많이 분명할 거야. 따랐어. 너 진짜 신경을 타자고 이러고 싶어. 손렁쳤어. 아 홈런다. 유현진이네. 아잇. 뭐야 또. 펜스 움직이는 자. 펜스 움직이는 자. 펜스를 움직이는 자. 펜스를 움직이는 자? 뭐야. 뭐야. 투자! 뭐야 이게 홈런이야 이거만 넘기면? 여기 어디까지 오는데? 여기 패스가 여기까지 와! 어디까지 와요? 패스가 여기까지 와! 저거 넘기면 홈런인거에요? 아니 여기 넘기면 홈런이에요? 네 저기 넘기면 홈런입니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잘해! 내가 아까 친거 정도면 홈런하냐 그렇지 그렇지 이게 여기까지 와 말도 안 돼 내 앞까지 들어와 패스가 자 플레이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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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오! 오! 좋아한다 좋아한다 원진이 좋아한다 형수야 아니 오늘은 몇 개 떼어는 거예요 지금? 야광? 야광은 처음이야 형 아니 어떻게 이렇게 두 모를 맞으셔? 진수야 왜 이렇게 혼돈 2방 말렸어. 연속 혼돈 2방 말렸어. 좋아. 예. 혼돈.